늙어 편안하게 살기 위한 사람들의 특징은 다양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특징을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1. 건강한 생활습관 늙어도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습관, 충분한 휴식 등을 중시합니다. 2. 사회적 연결 유지 가족, 친구, 이웃 등과의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여 고독감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3. 모임이나 활동에 참여하며 사회적 활동을 즐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3. 긍정적인 태도 늙어도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고 삶의 변화를 받아들이며 즐길 수 있는 것을 찾으려고 합니다. 과거에 경험했던 어려움을 이겨내어 새로운 도전에 대해 열린 태도를 보입니다. 4. 일상생활에 편안함 늙어가면서도 편안한 환경을 조성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이는 주거 환경, 생활 편의시설, 안전한 공간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자기 존중감 자신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자아실현과 자아존중을 중시합니다. 자신의 가치와 존엄성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6. 목표의식 늙어도 삶에서의 목표와 의미를 찾으며 자신의 삶을 책임지고 새로운 목표를 설정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성취하고 배우는 것에 관심을 가지며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러한 특징들을 가진 사람들은 늙어가면서도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